첫 번째는요, 나훈아의 순환입니다. 은퇴 콘서트를 시작한 가황 나훈아 씨가 인천공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돼지에 빗대해서 비판한 것을 두고서 지금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황 나훈아 씨가 지난 28일 열린 전국투어 콘서트 첫 무대에서 본인의 대표곡인 공을 부르다가 이야기는 꼭 하고 노래를 그만둬야겠다 라면서 김정은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나훈아 씨는 북쪽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상한 집단일 뿐이다 라고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을 돼지에 비유를 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본인만 살을 찌우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소신발언이 멋지다라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굳이 콘서트에서 저런 말을 해야 하나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야 성향으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은 나훈아 씨를 이집, 수구 꼴통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고요.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에 김정은 위원장님이 네 친구냐 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집이라는 표현은 야당 지지자들이 여당 지지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나훈아 씨에 대해서 쏟아진 악플만 9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나훈아 씨 얘기해서 틀린 게 있느냐 이러면서 나 씨를 두둔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수 농객인 전여욱 전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나훈아에게 쏟아진 댓글 폭탄 900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나훈아 씨는 틀린 말을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런데 김정은을 지지하는 어이없는 댓글 900개가 한 기사에 달려있더라며 나 씨를 비판한 네티즌들의 각을 세웠습니다. 북한에서 ICBM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였다가 탈북한 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박충권 씨는 한 라디오에서 나훈아 씨의 발언은 팩트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북한에서 정말 김정은 일가와 소수 어떤 지배계층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며 살고 있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거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팩트를 얘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훈아 씨가 김정은을 겨냥해서 비판 발언한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 공연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나 씨한테 요청을 했지만 나 씨 응하지 않았던 일이 또 여러 번 있다고 하죠. 나훈아 씨는 지난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평양에서 공연이 열렸을 때 무대에 오른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공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2년 평양 공연 초청을 거절하면서 북한 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싫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평양 예술단 방북 공연에 참가도 거절을 했습니다. 당시 평양 공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나훈아는 왜 오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던 일화까지 전해졌는데요. 당시 나 씨는 주변에 때려 죽어도 죽여도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았다고 불참 이유를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program은 지금 일화가 안 나올 때 무려지 못하는 게 이달 내빈이 아닐 것 같네요. 한국의 한결이 없었을 때 위로는 뭐하고 있는 게 없었을 때